한계가 없는 가능성으로 과학기술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다. 창의적인 선도자가 되어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디스티가 걸어가는 길은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창조의 길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사부와 연구부가 공존하는 대학. 기초학부, 대학원, 연구원으로 이어지는 디스티의 남다른 교육연구 시스템으로 디스티에서는 매일 학문과 연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혁신, 과학기술 발전 선도를 위한 연구혁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가치 창출을 3대 혁신 전략으로 삼고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스트가 걸어가는 창조의 길입니다. 디지스트가 걸어가는 길은 남들과는 차별화된 길입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간막이 없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많은 연구 분야들 그 중에서도 디지스트는 6가지 유망 분야를 선정해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 요소인 신물질 과학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정보통신 21세기 유망 기술인 의료 로봇 미래 에너지원이 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뇌과학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차세대 생명과학 뉴 바이올로지 디지스트는 미래 브레인 6개 분야를 대학원 전공으로 개설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의 브레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가 키우는 인재는 창의적이며 한계에 도전하고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는 21세기형 리더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스트는 국내 최초로 학과를 없애고 무학과 단일학부 체제를 도입 기초과학과 공학을 3년간 집중 교육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이공계 리더를 양성합니다. 아울러 기초과학, 공학, 인문과학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학부생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통합적인 사고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며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더불어 학부과정을 전담하는 교수들이 교육뿐 아니라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자교재를 개발하는 등 내일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누구보다 앞선 교육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스트가 걸어가는 차별화된 길입니다. 디지스트가 걸어가는 길은 남들보다 강력한 융합의 길입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 연구까지 이어지는 학문과 연구의 일체형 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에 바탕된 디지스트 융합연구원은 강의실과 연구실의 경계를 넘어 탄탄한 기초연구부터 응용, 상용화 연구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연구센터 내에 있는 IBS 식물로화수명연구단은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연간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식물의 노하우와 수명조절 과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은 뇌의 메커니즘과 다양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 보유기술을 출자해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고 과학기술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미래과학의 무한한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스트가 걸어가는 융합의 길입니다. 창조적인 교육, 학문 간의 융합,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남들이 가지 않은 혁신의 길을 걸어가는 디지스트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디지스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